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직 용산구에서 정말 많은 투자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청파농인데요. 청파도 여러분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 위치가 청파동이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숙명내대 주변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계동, 그리고 원효로, 그리고 효창동에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역과는 굉장히 가까운 곳이고, 그리고 남영역, 우리가 앞으로 남영역세권 개발, 여러분께 알고 계신 그쪽과도 상당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용산 민족공원과도 바로 인접한 곳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재개발 사업지들과 둘러싸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압력이 굉장히 높은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청파동 중에서도 지금 효창공원 압력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바로 그 위치를 오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효창공원역은 지금 경의중앙선과 6호선 더블역세권이죠. 그리고 바로 한정거장씩만 이동을 하시면 상당히 다중역세권과 연결이 됩니다. 쿼트러플역선과 공동역과도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용산역을 통해서 신분당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강남도 상당히 이동이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이제 바로 가까운 곳에 서울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도보권에는 남영역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울역과 용산역과의 이동을 상당히 편리하게 하는 바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숙대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반영구적인 임차수요를 갖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주변이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신축으로 이주가 되고 있는, 이주 수요를 또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주변에는 이제 강북의 대표적인 많은 업무 단지들과의 집주 근접으로 인해서 마포공덕, 시청, 광화문, 여의도 그리고 용산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또 많은 그런 기업들의 직장인들이 이곳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남영역에 있는 캠프킴 기지의 개발, 이곳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이제 앞으로 업무 단지, 업무 복합 단지로 개발이 될 예정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도보 8분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도보권의 집주 근접에 또 일자리가 생기는 바로 그러한 지역이고요. 따라서 이곳은 굉장히 입지가 많이 변화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주변에는 지금 역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효창동 그리고 신계동 그리고 문배동 이렇게 세 개 단지에서 모두 개발이 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편의시설들과 관공서들 이렇게 많이 여러분께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가장 관심 있으신 부분이 바로 이제 재개발이 어떻게 될까? 이곳은 가능성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청파 1구역이 바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청파 1구역은 청파동에서 유일하게 현재 조합 설립 인가의 단계까지 와 있는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아주 열의를 갖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지금 효창 5구역과 4구역, 3구역 그리고 6구역 위에는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에는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효창 3, 4구역, 5구역 모두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개발 압력으로 인해서 이곳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되는 곳은 서울역의 통합개발입니다. 우선 서울역 북쪽에 있는 북부 역세권 개발 소식인데요. 자, 지난해에 이제 하나 컨실러시엄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강북에 원래는 이제 전시시설, 컨벤션시설 이렇게 들어오면서 코엑스, 캄성역의 코엑스와 같은 그런 도시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판매시설, 쇼핑시설, 업무 시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명동 그리고 남대문을 잇는 서울역의 북부 역세권 개발 상당히 많은 일자리와 상업시설이 들어오게 되는 바로 그런 지역으로 개발이 되고요. 주변에 또 많은 유동인구와 그리고 정주인구가 이곳에 생기게 되면서 또 지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1조 6천억 정도 규모고요. 여러 개에서 상당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서울역에 이제 복합환승센터까지 건설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서울역이 11개 노선이 지나게 되는 정말 대형 도심형 환승역으로 거듭나겠는데요. KTX 신분당선 그리고 GTX AB 노선 그리고 신안산선 정말 지금 주변에 아파트 가격을 또는 많은 주택가격들을 올리고 있는 아주 좋은 노선들이 모두 이 서울역을 지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캠프킹기지 개발 사업도 말씀을 드렸고요. 용산 민족공원 개발 소식입니다. 이곳은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올해에 부분 개방이 들어가면서 2024년에 모두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우리가 이제 성동구에 서울숲이 들어왔을 때 주변에 상당히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규모를 정말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제1의 국가공원이면서 생태공원으로 들어오고요. 또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가치가 주변에 상당히 많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투룸인데 실제 평수는 쓰리 룸 평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투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4억 5,900에서 4억 9,7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리 룸 가격으로 보셔야죠. 그리고 전세는 그래서 크기가 쓰리 룸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받습니다. 3억 4,000에서 3억 7,000만 원 따라서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2,000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인데요. 요즘 용산에 웬만큼 전세 계급 투자를 하셔도 2억에서 3억 정도는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별로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용산이 용산도 떨어지지 않나요?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옛날에 사놓을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 시절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오르시기 전에 용산 투자 생각하셨다면 지금 투자에 한번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재개발 인접지역에 있는 빌라에 투자해라라는 바로 그 원칙에 맞는 곳입니다. 주변에 청파 1구역과 효창 5,6구역 재개발 인접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학군 수요, 숙대의 수요를 갖고 있으면서 앞으로 캠프캠기지나 그리고 서울역세권, 북부역세권 개발 그리고 용산역 개발 이렇게 해서 모두 직주군접의 일자리가 계속 확충되는 바로 그러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용산에서 초기 투자금 1억대 초반대에 찾기 굉장히 힘든데요. 이곳은 또 구조 자체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투룸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쓰리 룸에 가까운 실제 평수 18평, 16평에서 18평의 큰 투룸이고요. 대지지분 또한 7평에서 8평의 아주 희소성이 있는 바로 그런 주택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린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투룸인데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투룸인데도 불구하고 있습니다.